안녕하세요. 키즈로입니다. 저희는 0세부터 4세까지 주로 오고 있고요. 큰 아이들보다는 주로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엄마들이 쉴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치는 원주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축협 2층에 있고요. 주차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내 가셨을 때 주차하러 많이 혼잡해 하시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2층으로 올라오셔서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면 바로 앞에 저희 키즈로 매장이 있습니다. 음식이랑 식사도 모두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클장부터 키즈 방방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아이들 이름을 잘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즈카페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름을 불러주는 키즈카페와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키즈카페 저희 키즈로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키즈카페입니다.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